손 흔들기 어머 아 이렇게 한거 꼬지는 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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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 다 있네 하이채연 하이 안녕 안녕 뭐야 또 강혜원이야 어? 진짠가 얘? 어 진짜 저 프로필 사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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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구나 제가 연습실에 왔어요 왜 그런지 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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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에 왔어요 왜 그런지 아요? 나 왜 왔지? 삘 받아서 삘 받아서 연습실에 왔어요 삘 받아서 왔지요 삘 받아서 왔지요 오늘 몇일이에요? 오늘 몇일이에요? 내가 이걸 보면 또 멈춰지는구나 오늘 몇일이죠?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아 진짜? 진짜? 우와 이거 봐 질문도 볼 수 있다 우와 신기하다 피치수 잘 봤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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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는 피치수 오늘 공개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있다가 11시 반에 운명특급도 운명특급도 하는데 오늘 뭐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제가 제가 원래 숫자 11을 좋아하는데 오늘이 딱 11일이더라구요 좋아 그리고 어제는 그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그 좌석도 11번이었더라구요 그래서 와 11이랑은 나랑은 뭐가 있다 이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피치수 좋아요 놀랐어? 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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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그 뭐냐 어머 생일이 11월 10일이 일이세요? 좋다 제가 그 뭐냐 뭐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까먹었어 아니 지금 펜트하우스를 하고 있다고요? 어떡하지 저는 재방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진짜 저 보거든요 유일하게 본 드라마인가 해가지고 봐야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봐야지 팬들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하지 완전 사랑하지 저녁 저녁 먹었죠 저녁 먹었어 여기 연습실 왔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발견해가지고 바로 꽂았어요 너무 좋은 거 아냐 너무 좋은 거 아냐 오우 Your voice is my favorite sound 우와 대박 왜 이렇게 다들 좋은 맘만 주십니까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 써도 되냐고요? 어 그러게요 나 이거 허락 맞고 써야 되는데 그쵸 저 한 번만 쓸게요 네 쓰세요 쓰래요 쓰라고 하시네요 좋다 원래 블루 블랙이었는데 색깔이 빠져가지고 블루기가 빠져가지고 조금 코털이 베이지? 그런 느낌이 나요 제가 또 이게 소중하게 기른 머리라서 또 뭔가 탈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진짜 이거 되게 소중하게 기른 머리거든요 붙임머리를 안 하면서 피스로 살아왔던 제 머리인데 꼭 나중에는 제 머리로 이렇게 음 피스 안 붙이고도 엄청 길 수 있을 만큼 다시 길러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스를 어 그레이를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핏짓을 보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 컨텐츠를 할 거니까 계속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보고 싶은 컨셉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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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언니 섹시 컨셉 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막 던져주세요 먹방 해달라고요? 시간이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It's too late 아니 커버 말고 커버 말고 사쿠장이 공포 게임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난 또 인스타 라이브인 줄 알고 이거 뭐냐 요청을 보냈네 어쩐지 어쩐지 그래서 어? 하는 게 맞나? 이러고 있었어 머리숱 어디 갔냐고요? 나? 나 어디 갔어? 제이언이 머리숱 어디 갔어? 제이언이 머리숱 어디 갔어? 제이언이 머리숱 어디 갔어? 그래서 저는 지금 11시 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11시 반 기대가 되는걸? 제이언이 머리숱 어디 갔어? 제이언이 머리숱 어디 갔어? 제가 제가 오늘도 무무를 못해서 이거를 했는데 진짜 웃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유리랑 한번 만났었는데 어머! 언니 안녕 언니 저 삘 받아서 삘 받아서 연습실에 온 거예요 삘 받아서 그래서 그래서 온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한 9시 9시에 출발해서 왔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안 돼! 펜트하우스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 보고 오세요 전 괜찮아요 왜냐 저도 가야 되기 때문이죠 제이언아 커브영상 며칠이나 걸려서 찍은거야? 퀄리티가 대박 저는 삘 받아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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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나 걸렸지? 그 준비기간은 좀 길었는데 막상 이제 찍고 편집해서 이렇게 따단 공개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안무를 한 다섯 번을 바꿔가지고 아마 댄서 선생님들 중에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신 거 봤는데 이거 막 진짜 레알 마지막 진짜 찐 비치스 뭐 이렇게 올리셨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연습할 때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 이렇게 얘가 나 아니 아니 사실 그거 다 거짓말임 이게 진짜 마지막임 이러면서 이게 진짜 최종임 최종이 최종 최종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러면서 계속 피치스 안무를 어 그렇게 수정해서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웃겨 사실 그거 거짓말임 이게 진짜 레알 마지막 찐 찐막 피치스임 이러면서 피치스는 어떻게 피치스를 고른 이유요? 피치스는 음 일단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다들 노래 커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뭔가 이런 청량하고 좀 스윗한 노래로 뭔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피치스를 선택을 했어요 아니 아 맞아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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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지 막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할까요? 보면 내가 오 마이걸 언니들 있는데 으흫흐 ㅎㅎㅎ 으헤흫 ㅎㅎㅎ 어떻게 그냥 앉아서 좀 응? 귀요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던던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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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흫흫 어떡해.. 그냥 앉아서 좀.. 귀요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뭐였지? 이것도 이거나? 응 무슨 댄스냐고요? 던던댄스요 응 던던댄스야 밥.. 밥 먹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혼자서 거울 보고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안 해봤다? 난 해봤다! 내가 이거 잘 꺾이는지 해봤다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봤는데 그냥 이제 시민분이? 시민분께서 이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생각보다.. 좀..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필받 받아서 왔는데 필받 받아서 왔는데.. 필받 받아서 왔는데.. 라이브 방송하고 연습.. 연습.. 진짜 조금밖에 안 하고 개율로 아주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보이십니까? 여기 저 보여요? 저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여기 노래 트는 게 180같아? 180같아? 나 보여요? 나 보여요? 진짜? 에이스.. 나도 알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동생 잘하던데? 이거 우리 동생 잘하던데? 이거 우리 동생 잘하던데? 막 이런 거 같았어 이.. 이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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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추니까.. 뭐 달리는 거 같지? 이렇게.. 꾹 꾹 꾹 꾹 꾹 꾹 허리 펴고? 꾹 꾹 꾹 꾹 꾹 이건가? 음.. 꾹 꾹 꾹 꾹 꾹 이건가? 이건가? 어렵군 아우.. 연습 좀 해야겠어 정말.. 아우.. 정말.. 내 자신이요! 뭐 피어? 뭐 피어? 뭐 피어? 야야 아우.. 이건가? 뭔가.. 랭댕댕댕댕이 아우.. 이.. 이.. 이거 안 그래도 체라인은 동생이 가르쳐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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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야? 다시 내 얼굴로 돌릴까봐? 힘들다 연습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욕을 상실했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갈거다 진짜 집에 갈까보다 진짜로 집에 갈까보다 집에 갈까봐 집에 갈까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따 만나요 어디서? 11시 반에 SBS에서 회사 1층까지만 방송을 켜볼까? 이러고 집 가는 길에 미즈원 만나면 꿀잼?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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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까지만 1층까지만 이라고 했어요 1층 내려오면 꿀꺼야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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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층 1층 1층 1 다음에 1층 2층 2층 4층 2층 2층 혼자 가봐서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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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랑할게 있는데 짜잔 저희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어머 밀렸어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어요 짜잔 아주 복지가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가끔 호두마루랑 녹차마루 꺼내서 먹어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짜잔 짜잔 근데 진짜 이거 얼마 전까지 꽉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쵸? 제가 연습생때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 하나 먹고싶어요 어떻게 했더라 일단 얼음 고고고고고 이제 그 다음에 물! 물, 냉수 냉수 그 다음에 이거 넣고 아 이걸 보여줘야지 아셨는지 이거 넣고 에스프레소가 있었는데? 아닌가? 뭐지? 터치는 아니고 어? 뭐였지? 까먹었다! 에스프레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없지? 요리가 없어졌나? 아닌데? 아메리카노? 연하게 먹을까? 에스프레소 미안 소리 눌렀죠? 놀랬어 놀랬어 소리 주의 아휴 놀랬어 어떡해 아휴 놀랬어 미안해 안 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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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그래 내가 그래서 저 몰을 따랐으니까 에스프레소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아메리카노브 나왔지?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 나 사고쳤다 잠깐만 어떡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옆에 바로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살짝 버리면 되지 와우 와우 당황스럽다 진짜 많이 당황스럽다 저는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안주를 좀 되게 있어 보이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굿나잇 안녕 커피 내리면서 사고치는 모습 아 사고쳤다 지상 Closed Caption 칫 추악 그대로